자, 또 한 번 끌어당기고 이용대 드롭샷 또 한 번 핫 태곤 힘 있게 길게 보냅니다. 스매시, 푸쉬 다시 한 번 퍼 올리는 핫 태곤입니다. 스매시, 넘어왔어요 자, 드롭샷 스매시, 꽂힙니다 핫 태곤 스매시, 꽂힙니다 핫 태곤 두 포인트를 따내게 되면 이 게임을 가져가서 게임 스코어를 1대1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젠만 따면 네가 이긴 거야 집중해야 돼 자, 해피인을 응수하는 이용대 자, 길게 클리어 또 한 번 스매시 받았습니다 이용대 길게 보냈습니다 아, 들어왔네요 들어왔어요 이용대도 집중하고 있어요 턱 밑까지 따라 붙어 있습니다 여기 잡히면 안 돼, 여기 잡히면 안 돼 기회가 왔어 아, 스매시 그리고 다시 한 번 스매시 연속 득점 이용대 19 대 19 순식간에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안 돼, 안 돼, 안 돼 와, 이거 이렇게 역시 이용대예요 네, 3세트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,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내려고 하는 심산인데요 빨라졌네요 이용대 스매시 다시 한 번 퍼 올리고요 핫타곤의 스매시 푸시 드라이브 받아내고 길게 보냈어요 들어왔어요 길게 보냈어요 들어왔어요 받아내고 길게 보냈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습니다 아 아 아 아 괜찮아요?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